뭔가 스무처 같은 느낌입니다. 저거 바깥이요. 보. 뭐 초보의 프로에서도 얼마든지 계속 만나야 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양창섭과 강백호.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다 앞순위로. 그렇죠. 다 1번감 아니겠어요? 자 강백호가 이깁니다. 강백호의 적시타. 강백호 오늘 3타수 3안타. 역전적 시타 강백호입니다. 양창섭을 두리며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고등학교. 자 지금 빠른 공을 노리고 있었네요. 강백호는 네 노리고 있었습니다. 강백호 바깥쪽 낮은 공을 공략했습니다. 수익이 좋은 선수니까. 야 여기서 이 찬스에서 일단은 강백호가 양창섭을.